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들려봤던데요 가로드님이 요렇게 동시에 시작합니다 충전하러 오우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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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가로드님 뭐에요? 뭐야 여기 무섭다 여기 왜 이렇게 좁아? 어 나도 뒤집어졌어 오오오 오오 닥사님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 앞에 쓰니까 브레이크 잡았잖아 웬일로 오오 어디가 어디가 야 여기 예 더트 포함은 다른 게임입니다 이게 어 피아 정식 피아 아시죠 피아 국제자동차 연맹 에 정식 라이센스 받아서 정식 레 더트 랠리 WRC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든 게임이고요 이더니 WRC 7 7탄입니다 오오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할말이 없었다 더트 포함은 코드 마스터즈에서 만들었죠 F1 만들던 코드 마스터즈에서 더트 3, 더트 시리즈에 나왔고 더트 3의 후속으로 나왔죠 어떻게 보면 더트 레일은 좀 번의 자고로 나온거고 컨트롤은 느낌 확실히 좀 더트 포함하고 좀 달라요 더트 포 같은 경우는 무작위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서킷이 무작위로 계속 나오거든요 웬일로 하면 근데 그게 매력이 될 수가 있는데 코어 드라이버 이렇게 음성을 불러주는 애하고 안 맞아요 이 불러주는게 안 맞아서 오히려 더 이질감 들고 패턴도 코너 무작위도 패턴이 일정화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하다보면 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좀 있다 하더라고요 반면에 트랙 같은 경우는 WRC 7이 실제 라이센스 받아서 만든 거니까 몇몇 코스 실제 코스랑 똑같아요 우와 우와 와 와 와 야 와 근데 앞에 차들 자 옆으로 다들 빡겜 갑자기 빡김stand Kont spirit 우어오어어억 뒤에는 애능 하고 있고 앞에는 빡김 하고 있는데 ㅎㅎㅎ 뒤에는 애능인데 앞에는 빡김 한데 이거 오 잠깐만 오 뭐야 팔씨 스핫 뭐야 이거 야 이거 흫 흫 저기 왜 구덩이가 ㅎㅎㅎ ㅎㅎㅎ ㅎ 뭐야 저거? 저거 뭐죠? ㅎ 야 야 아 잠깐만요 멘탈 잡자 멘탈 잡자 멘탈 잡자 아.. 헤어핀 러일이구나 셀프 오 잡았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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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현재 잘 되고 있어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적응이 돼서 적응이 돼서 어렵다 와아 와 터널 아니요 키보드로 하는게 아니고 흘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 오 저거 다들 이제 왜 말씀이 없으세요? 힘들어요 와 저 3등이네? 와 트러블림 4등이네? 어 트러블림 각성? 트러블림이 있는데 많은거 같아 트러블림이 각성입니까? 파악 그는 같다고 한다 그는 같다고 한다 와아씨 와아 와 진짜 어려운데 오 오 야 이거 키뭐야 키뭐야 이거 키뭐야 이거 지금 먼저 가는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하는 말해주는데 조심해 죽을 수 있어 거기 조심해야되요 절벽이야 왜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먹었길래 달리면 되지 막힘 안 터지면 되지 어 이 길이 아니네 앞차 7초차 닥사님 닥사님 너무 열..열레시지 마시고 슬로우 슬로우 하세요 아 누가 보면 여기 뭐 어? 저 골인지 골인지전에 골..골 발라놓은 줄 알겠네 사실 오늘 한 3게임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하니까 이분도 힘들어가지고 엔트가 없어졌어 원래 한 3게임 정도만 같이 하자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 다운힐 이제 한 거의 4시부터 했죠 2시간 하니까 이분들 좀 이정도 체력 아니잖아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 멀티 하니까 확실히 재밌는데요? 이게 혼자 할때보다 확실히 레이싱 게임은 같이 하는게 재밌네 멀티가 확실히 재밌네 멀티 할 때가 멀티는 손 좋다 아 트러블링 아 트러블링 끝났지 아.. 누구 부르지 이제 한동안 이거 안하는거 아니야? 콜도 안보는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멀티 멀티를 잘 안열어서 모아서 한둘이 잘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산 사람들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한건데 한동안 안할거 같애 멀티는 뽕을 완전 뽑는거 같애 아이 뽑아야죠 이게 멀티 뽑아야되가지고 제가 바카스 한병 드릴게요 힘들다 진짜 어저께 하고 뽕 뽑은거 같은데 집중해 바카스 한병 다 드릴게요 오 일 domain 오 신트3는 안나는게 안돼 огод 아 감시합니다 빨로 오늘 리그까지 저는 어 저는 탈 수가 있지만 친구들이 아마 좀 있으면 도망칠 것 같아요. 네 지금 초고수가 타고 있습니다. 어? 닥사님 아 닥사님 여보세요 그 좀만 좀 슬로우 슬로우 하시면 우리 다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다같이 할 수 있는데 놀려가지고 벌받은거에요 아 조금만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다같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데 난 다 재밌는데 왜지 왜 한 3초만 좀 더 해주지 네 어? 정가 50명 나갔어요? 몰라요 50명은 평소 보는 인원보다 더 저기한데 네 저는 프랑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아마 다 도망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가족길 어디 가야되서 아 아 괜찮아요 핑계 안되도 됩니다 흔들리다 그러세요 흐흫 흐흨 아 힘들다 그러세요 알고 있어요 빵 풀스로도 이번에 한글판 나왔습니다 이번 달초에 한글판 나와서 흐흐흫 나는 봤다 제이슨님 사라지는거 봤다 안골 어후 으흐흠 다시 지나갔고 잠시만 아 꼈어 꼈어 아니아니요 아니아니요 에이 저 그게 있지 잠깐 잠깐 그 지나가는 곳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알잖아요 트러블링 저 여기서 사람 아니라는 거 바로 앞에 있는데? 아니아니요 올라갈 사람이야 앞에 앞에 아니 올라갈 사람 올라갈 사람 트러블링 나중에 제가 WC7 개인교습 해드릴까요? 오픈 어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자 화이팅 가로드님 잘하십니다 음 나 그런 사람 하도 말들어서 좀 익숙하다 아 이거 이거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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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혀 잡을 수 있는데 어 근데 내 스스로 왠지 조 조 아 자 트러블링 트러블링 잠깐만요 큰일은 교습 해드릴까요? 아핳핳흫 아 트러블링 잠깐만 자 저 저 여여여여여여여여 옆에 전망대 그래서 좀 쉬고 오시지 아 기다려 봐 얼마 차 안나네 따라갑니다 와 저 선빛번도 ㅋㅋowneredi ㅋㅋㅋㅋㅋ 오빠 어디가세요? 들어 올래? 이거 자꾸 그 어? 타면 안되는거 자꾸 그 산 타면 안되세요 여기 랠리 도로 랠리라도 그 여기 다카르 랠리 뭐 이런거 아니에요 사냥 랠리 아닙니다 드러블리 이거 이상한 데로 가시라고 지금 그래도 길 있는데로 가야죠 아 나 나 너무 웃겨가지고 악셀 뗐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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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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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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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근데 나 아이 뭐야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촬영은이 기다려봐요 아 이거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아! 인교습 해드릴까요? 이거 아아 이걸 이걸 ㅋㅋ 바로님 인교습 해드릴까요? 아니 와 이거 마 마지막 이거 왜 그랬지 이거? 마지막에 이거 와 내가 마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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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오셨다 개윙교습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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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러블님! 제가 잠깐 봤는데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창이 나네요 벌써... 넘어섰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 밑에였는데... 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넘어선 것 같다 아... 아... 교수분 대성공인 같은데... 이정도면? 그니까 이제 본실력을 보여주세요 ㅋㅋㅋㅋㅋ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본실력 지금... 보여주고 있죠? 계속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이거에요? 본실력이? 제자의 길을 살려주는... 어? 스승님의 그... 넓은... 아량 아니겠습니까? 본실력 갑니다 좌... 와... 흑에잉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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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좌... 츄... 와...잠만... 어...잠... 뭐지? 와 이거 안되는데 트러블링 뭐 고만고만한데 앞에 보이는데 고만고만하신데 고만 거기 서세요 그리고 오! 브레이크 잡았지? 귀명소릴 듣는다 브레이크 잡았지 치 이런걸로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귀명소리를 듣고 앞에 위험한곳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빠르게 잡으면서 통과를하면 어 이렇게 멀티 이렇게 촬영 트러블님! 으으아!!! 안녕? 하핳 역시 이게 아무리 그 제자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예 그죠? 어젯밥 어젯밥 아 저 금천데? 트럼프 우리 다같이 앞에 차 잡죠? 앞에 닥사님이에요 어 닥사님 왜 여기 계세요 근데 어? 닥사님 왜 여기 계시지? 왼쪽 7개им 하필핀 loss 양념에서 5개im 어 ... 그들chant 주 아랫 하핳 아...엔진님이 떨어졌어.. 조심했어요 받았어요? 아....조심했네 조심조심조심 스승님 얼른 길을 이끌어주세요 오케이 알겠어 오 라져 댄 우리 목표는 닥사님이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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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승 넘어갔다 스승 넘어갔다 제자야 이제야 돼 네가 먼저 가거라 너가 먼저 앞으로 가거거라 아 가면서 어려운거 좀 다리쓰고 아 이거 말 안해줘요 헤헤핑 있는거 아 앞에 가로등은 어떻습니까? 집중해야 돼 아 집중하란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쇼트 드러블리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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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인정 청추러람 인정 청추러람 인정 인정 사이드있어요 사이드있어요 청추러람 인정 인정 뭐죠 이거 뭐죠? 요요요요요요 옆에 전망대에서 좀 쉬고 오시지 아 기다려봐 얼마차 안나네 아어 14 아 아 아까 박 아 아까 박 별로 모르겠는데 페널티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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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와라 아 rolling 썼어 오오오 좋은 박제다 아니 비명소리를 왜 박제로 해요? 트러블린 팬인가 보죠 아니 물론 그 팬인건 팬이면 그 25달러 꼬오오오 라고 비명 전생에 타기였어요? 어우 멀미난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지? 아 근데 진짜 실제 드라이버들은 지금 우리는 게임으로 하면서 박으면서 하는데 거의 안받고 하잖아요 뭐 죽일거 같은데 그니까 떨어지는 사망이니까 그니까 복숭이 몇 경지 모르겠어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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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여기 이미 늦었어 늦었어? 너무 따라왔는데 그러면? 조금 톰을 주고 따라와봐 그러면 타젤후 와... ess 오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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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트러블릭? 여보세요? 저기요? 어? 뭐야? 트러블릭?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트러블릭? 밖에 말이 없네? 아니 꼭 지가 앞에 갈때는 말 안하고 지가 뒤에 있으면 말하고 그래 길을 밝혀봐 어? 트러블릭? 말해줬어야죠? 말했어야죠? 와 이거 터졌네? 몰라요 봐봐 봐봐 아 그거 아버지 보스터 안 없으려고 아 저도 그 이야기 봤어요 이제 그 랠리 게임인데 아버지 원이라는 그 무슨 무슨 또 손이 났는데? 그래 그렇게 인성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어? 어? Oo 유 유 유 유 유 유 short, into left 3, tightens. and right 4, tightens. and left 4, opens. and right 4, into tunnel 120. 길이 나빠 밝혀요. 1등, 멀지 않았다. 오! 잠깐만! 조심조심조심! 브레이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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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안써요? 트러블레? 트러블레 내가 브레이크하라 그랬잖아! 내가 브레이크 잡으라고 했잖아! 왜 안해? 왜 말을 안들어? 브레이크하라 했잖아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안들어. 브레이크닝 막았다. 이건 이게 아닌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게. 이거 피니쉬를 먼저 하면 되겠다. 페널티는 모르겠고, 근데 피니쉬 자존심을 시키면 된다. 그레이닝이 튕겼나봐요. 아... 하... 트러블레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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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졌네? 가르드님! 근데 왜 졌지? 가르드님! 가르드님! 네, 네! 가르드님! 네, 네! 왜 졌지? 이거 페를때문인가? 가르드님! 가르드님! 하... 니. 밥. 가르드님! 역시... 아 트러블님 역시... 실력이... 출중하네요. 아우, 게임 잘 만들었네. 아우, 잘 만들었어 이 게임. 아우, 재밌네. 우리 벌써 몇 시간 지난 줄 알아요? 두 시간 반이 지났어요. 밥 먹으러 갑시다. 하... 한 판 더? 빡겐? 한 판 더? 아,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경기 아닌가? 아세토...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순이 아니고 게임 시작까지라니까... 예, 막판인 것 같아요. 한 판 더 있는가 보다. 예. 아, 힘들어. 아, 너무 빡 집중했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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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브레이크 잡으라... 잡았을 때 잡았으면... 됐을 텐데... 어... 아... 진짜... 그... 브레이크 잡으라고 한 그 코너는 되게 매끄럽게 통과했거든요. 그 다음 뭐... 그 다음 뭐... 그 다음이 겁나 심했어! 나도 거기까지 살렸는데... 그 다음에도 죽었단 말이야. 거기서 죽었어요, 저도. 나도 죽었어, 거기서. 응... 20, 왼트 4, 인테리프 3, 타이탄, 점수 100,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서울도 있습니다. 아.. 드라블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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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아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빠껴먹어있어 아기 추운 날에 땀난다 어 야야 아니 왜 왜 과왕 외친노 오오오 놀랬잖아 아 트러블랜 그런거 있으며 어? 미리 좀 좀 알려줘 뒷사람은 살사람은 살아야되잖아 오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잠시만 아 쓰 아 쓰 아 쓰 아 쓰 아 쓰 아 쓰 트러블랜 제가 못갈거같은데요 전 여기까지인거같은데 제가 트러블랜을 조금 더 보자해서 어? 서포트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번판은 여기까지인가 봐 아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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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멘탈 아니야 그냥 내가 멘탈이 터졌어 어 제가 실력이 더 출출한거 멘탈도 실력이 더 아 아 아 이러면 너무 망쳤다 나 역주했어 어 어 아 이건 안되나봐 여러분 팔로우 그냥 팔로우 레이스 인수가 말해줍니다 아 이번판은 솔직히 제가 실수 너무 많이 해서 뭐 할말이 없네요 방금 제가 초고수라는게 아니고 어 제이스루님 다크사이드님 트러블메이커님처럼 이런 초고수분들을 모시고 어 체험을 해보는 멀티체험을 하는 뭐 그런거죠 제가 최고 초는 아니거든요 어 트러블링 정도는 해야 그래도 어 좀 아 하른다 어 어 여기 왜이리 어렵냐 근데 하른데보다 얘가 제일 재밌어요 스 재미없어 여기 여기 어디죠 여기가 프랑스인가요 프랑스 아 어 아 아 F1 보여줘야 되겠다 안되겠다 이제 어 F1 아무래도 타막이라서 잘 맞아 그 오프로드보다 타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타막이 더 맞아 컨트롤이 딱 원하는 만큼 되니까 그 그래블이나 이런 데는 진짜 어려워가지고 하어 불사 아 쇼시 됐나 오! 좀...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지금 F1 커리어는 팀이 맹... 맹이... 떡나넨이라가지구 어 끝났네 어 트러블링 2등에 있어요? 그럼요 올? 페널티때문에 아 페널티때문에 어 트러블링가 이제 끝날 때니까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 이게 이제 뭐 밥같은거 다 먹잖아 아 처음엔 배불러서 안먹는데 아 자기 안먹는데 안먹는데 다 먹어 이제 거의 이제 찌끄레기만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와가지고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니까 거의 이제 판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슬슬 이제 판 접는 분위기에 그때 이제 필받아가지고 이제 아 이제 이제 제대로 해보자고 끝났는데 아 근데 이제 좀 게임이 손에 익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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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 비? 비 컨디션? 어 비온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레이싱게임 시뮬레이션 레이싱게임 전문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새벽에는 기타 힐링게임들도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5키로면 3분정도 야 비오니까 미끄러운데? 아 캔이 없어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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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나는 살 수 있는데 아 앞에 3명 다 불렀어 아 저 나가봐야될 것 같아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판일거에요 네 자 이러면 3파전 아닌가 어? 잠깐만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용납 못한다 닥사님 닥사님 이건 수치입니다 나도 1등 못해봤는데 안돼 나도 아직 1등 못해봤어 트러블님 트러블님 작사님 제발 좀 잡아주세요 진짜 아 진짜 이건 1등 해 1등 해야지 진짜 작사님 저 1등 해야돼 이게 아까 처음에 망쳐가지고 힘들어요 아 1등 해야돼 아 저 트러블 1등 한골 내가 못봐 그럴까 고맙 401 그럴гр Plus 3파전 안돼 안돼 레벨어가ную 97 aplic Ecuador rough 못쫇자가 가겠는데 이건 뭐야 그 트러블 봉을 갑자기 이거 마지막판이 왜 이래 아 탁산이 이거 튕겼다고 하고 백 속 끓을까 뻔르 아 듣고있어요 얘가 게임 끝 커버리고 아이 튀겼다고 써보 아 헬로 있는데 튀겼다고 아 얘 메인에 떠있대요 지금 참 좋은 소리 되겠다 아 헬로 땡큐 감사합니다 어 그런 얘기 꺼내시면 안돼요 아 이게 한낱 그런 어 신기루 같은건데 뭘 그러겠어요 한낱 신기루 같은 어 오늘 지나면 사라질 것들인데 어 잠시만 한낱 신기루 같은건데 아 이런거에 또 어? 오늘 뽕에 채워가지고 어? 그런거 하면 안되지 다진 트위트 다진 레드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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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라이트 테스트 라이트 어젯 테스트 지나면 가로드 스톱 작사님 화이팅! 끝났네 끝났네 아 수고하십니다 길고 길었던 2시간 40분 동안의 멀티였어요 와 진짜 이거 힘들다 F1하고 비결할 수가 없다 F1은 편해 F1은 단순 반복이라서 눈도 집중해야되고 입도 떠들어야 되니까 입을 가만히 놔두면 되게 순위가 잘 오르네요 ㅋㅋㅋㅋㅋ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게 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드님